아 이제까지 고침이 욕한거 지속 야 오늘도 재밌어 자다 일 나가지고 밤에 갑자기 맥주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와 이것도 신춘신이 벌어지네 뒤받은거 아니에요 땀이 땀 와 뭘 깨진 이거 완전 와 아주 여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아 젊은 놀이야 보습할 때 하도 못하자 그래서 재밌어 즐거워 야 내가 사온 맥주를 얻어봐 누구야? 우와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놨어 누구지? 우와 정신없다 길바다에 앉아서 숙먹는거야 아아 야 야 야 야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바이웨이 구독은 잘 안나와 잘 안나와 그냥 그냥 먹자 그냥 나 카메라에 꼭 그냥 숙먹을거야 지금 10시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하고 한 2시간 동안 숙먹고 있는데 말을 하나도 안 통해 영어 하나도 못해 그래도 그냥 재밌어 제가 막 개인기 보여줬죠 얘들 새우깡 먹고 있더라고 새우깡 우리나라 새우깡 이거 먹고 있더라고 나 이거 어렸을때부터 먹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거 하잖아 개인기 보여줬어 응 괜찮나? 빵 쳐졌어 빵 쳐졌어 이 여자들이 4명이 있는데요 카메라 자퇴를 못하겠어 제가 감을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떤 인간관계인지 잘 몰라서 저만 찍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거 그냥 우와 길바닥에서 우와 우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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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둘이 시스도를 물어봤어 시스도를 물어봤어 음 그게 시스도봅 시스도 아니야? 시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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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래 완전 알겠다 지금 이 친구들이 자리를 다 비켜줬어 그니까 지금 이 친구가 거의 이 동네 짱이야 어 막 몸에 문신거 많아 그리고 이 아가씨 이뻐 그래서 친구들이 자리를 다 비켜놨어 오늘 처음 만나서 한 거 같아 그래서 나도 자리를 양보한다 우리 잘 해봐 우리 또 호텔 또 이거 뭐 진짜 누구야? 갑자기 또 누가 왔어 아까 저기 누구야? 아니 나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호텔에서 아까 왔다갔다 하면서 왔다랬는데 누구지 쟤는? 누가 또 왔어 누가 또 왔어 이 친구들 카메라에게 거부값 전이 없어 막 찍을 해 야 쟤가 진짜 웃겨 이제 이 아가씨 옆에 새롭게 등장하실 거 잠깐만 이게 여행이다 나 명소 막 이런데 안철을 안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번역기 돌리고, 그게 더 재미있죠. 진짜 그게 더 재미있죠. 물론 경치봉 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몇 살인지는 몰라. 이 애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 아마 내가 애 낳았으면,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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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야. 얘들아 봤어. 이게 재미있어. 잠깐만, 니가 나, 이런 나 캡토보고, 나보고 유튜브 하라고. 사실, 아프리카 하라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얘들 소리 주네. 소리 줄 수 밖에 없는게,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이거, 한 바퀴 남았어. 내가 냉면을 파는데, 얘가 동네 짱이다. 얘가, 얘가, 그 동네 나발이. 이거, 한 바퀴 your ass이. Jobs to ride. Van contractor 아vised Aye Laern выпуск 준비해봐 준비해봐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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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었어요 근데 기본 베트남의 친구들 굉장히 잘생겼어 웃겄어 근데 대리 헬스 네 왓고가 좋아요 내 말에 관심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아가씨 세 명이 있거든요 손이 세 명인데 3대 이상 짝이 맞아 그래서 지금 막 뭔가를 쏘고 있어 자극 걸고 있어 완전 자극 걸고 있어 이 말은 못 알았겠는데 지금 한 친구가 이거 한 박스 더 사 올까? 소울 저 사람하고 있어 잠깐만 나 구양 소울 저 구양 여기 뭐지? 뭐지? 패밀리? 네 아 브라덜이구나 무슨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호텔 직원이거든요 매일 만나는 근데 아 브라덜이구나 아 벨리베이구나 올라왔습니다 아 뭐 술이나 담배를 계속 이렇게 빌렸거든요 얻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제거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왔어 얘들이 뭘 주문을 했어 아 아 나 없는 사이에 이게 뭐야 닭이야 오리야 배달이 왔어 배달이 왔어 오니까 우리 호텔 여기 직원이 이걸 도발을 갖고 왔어 아 아 아 어 덕장 커진 이 덩어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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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더먹기 그래서 이거 케이크랑 샀어 나 샀어 얼마인지 몰라 켰다 그래서 켰다 켰다 파이어 아 지금 새벽 한 2시인데 몰라 야 하자 하하하하 끝났어 파이어 야야야 오케이 야 와 하자 하자 오케이 야 알롱 배트랍 배트랍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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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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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보셨죠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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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의 가족들이고 이 여직원의 친구들이래요 하하하 이라고 이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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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 persona 해 하하하 하하하 난 일에 삽니다. 난 돼. 이 청년이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나봐. 지금 술이 한 방씩 더 왔어. 이 친구가 저를 좀 챙겨. 이 친구가 저를 좀 챙겨. 야 이거 술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술값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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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dep. 저를 잘 먹자. 에이ph. 모든 사업. 잘酷 powiedział 돈 드려야 돼. 이걸 어디로 먹었는데? sp 한털 내야 되네? 나 아 세월일 이걸 그렇죠? 지금 새벽까지 얻어먹고 있는데 빨리 가고 쩔 attentive 돈 많이 줬어요 이 한 박스 보다 더 많은 돈을 제가 줬어요 몇 자가지 많았어요 이게 동맥 청년들한테 먹히는 스타일인가 봐 재밌다 아가씨도 즐겨 제가 이 친구랑 서로 붙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맨날 단계에 나가서 못먹는 건 못먹는 건 없는데 그냥 먹자고 아가씨도 즐거웠어요 존재감 하나는 제가 어떤 도시가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존재감 하나는 근데 지금 이 술판에서는 제 존재가 없어요 이유는 아가씨 하나가 있는데 얼굴이 좀 하얘요 오예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이 얘한테 그냥 집중이에요 자기들의 수컷들의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 그냥 오예씨 이 여자애가 지금 이 술자리 퀸인데 얘가 지금 남자도 술 많이 드는데 술을 막 굶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옆에 퀸카 아가씨는 끼가 있다 남자들 툭툭 치면서 터치하면서 일단 어장관리 하고요 그런데 이거 이거 눈빛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잠거리 하면서 청순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아가씨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아가씨가 osis 다리 난리내 난리난리 난리내라 난리난리 난리난리 주영장 주먹밥 마치 맞지? 고맙습니다 구멍 무섭다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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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2명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 알아 인디야? 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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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이거 보소 배터리가 다 돼버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잠 좀 끄고 아 지금 새벽인데? 아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원래 아는사인가? 원래 나쁘데 원래 나쁘데 지금 남자애도 주미가 떨어지나요? 또 칠 때는 핫버릇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났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퀸크 아가씨 또 어장관리들하네 국제적으로 와 좋았어 시원해 이 아가씨 경계가 틀려버렸어 술 많이 되는 거 있어 수업 이 아가씨 이 아가씨 경계가 공통 스포츠 웃는게 아니라 거의 파이집니다 몇주 밥 먹었어요 저박스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되나 이야기가 긴데 제가 중간에 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가씨까지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시도 없이 내가 다른 어떤 남쪽과 잠시 눈을 맞춰도 난 나만 바라봐 내가 인기적이란 걸 난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모임이 한 시간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만 Baby 너만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기만 해 이게 내 진심인걸 내가 내 믿음인걸 수고도 날 떠나지마 워워워 잊지마 Baby 난 너를 잊어도 난 나를 잊지마 Baby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시도 여러분 나아